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약속한 바대로 이번 주부터는 신강신약을 반영한 별도의 버전은 유료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공개를 하고 기존대로 이렇게 좀 칸을 넓혀봐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간은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감옥부터 진행을 할텐데요. 오른쪽에 예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역시 전주에 이어서 간목이 지장관 중 임수라고 하는 지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편인이구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산만해지는 흐름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간목이 방황하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적이고 또 실적도 굉장히 괜찮은 이 과정 자체가 좀 소란한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11월 29일 신사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청간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간목일관 입장에서 병지환경에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조직이 전체적으로 장애를 겪는다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사오미로 흘러가는 첫째 날이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는 뭔가 일을 실제적으로 버리려고 하는 기존에 어떤 한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고 이거를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이렇게 두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시거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결정을 짓기보다는 나의 의사결정 자체가 무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타협이나 협의를 해서 자신의 의견을 양보를 하는 형태로 이 하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11월 30일 화요일은 이모일이고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입니다. 육신을 넣어서 계속 해볼게요. 전제로 육신을 넣지 않았더니 조금 아쉬웠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인 상관이 들어온 감목에게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하루가 되는데 계약이라던가 또 구매라던가 매출이라던가 계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타결이 잘 안되고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즉 계약을 맺으셨다면 계약이 파괴되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문의나 또 Q&A 같은 질문만 계속 많이 들어오고 전화문의라던가 응대는 많았지만 실질적인 매출 실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은 개미일입니다. 청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미가 바로 이 감목 기운의 창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놓인다고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감목 분들께는 기댈 수 있는 상사라던가 선배들로부터의 도움이 떨어지는 하루가 될 수가 있고 활동성 자체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월, 화, 수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떨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체는 수동적으로 대처를 하시게 되는 방향이고요. 평상시에 잘 하지 않던 실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2일 목요일은 갑신일입니다. 청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별을 하거나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잠시 떨어지는 일. 부서가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 물리적인 거리가 생깁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끌어왔던 팀과 함께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송별례를 한다거나 이 목요일을 기점으로 혹은 더 이상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일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기싸움에서 밀려서 본인이 밀려나는 형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3일 금요일 을요일을 볼 텐데요. 청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업자나 아니면 함께 일하는 동료 주변인들과 상황이 내가 기대해야 되고 내가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금요일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구두로 언제쯤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아주 희망적인 대화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희망이 생기는 하루입니다. 이 유가 또 말을 하는 입을 뜻해요. 그래서 발 없는 그런 소문들이 계속 주변에서 맴도는 메신저 대화도 많이 오고 갈 것이고 점심시간에 나누었던 대화에서는 연봉이 갑자기 오른다더라 아니면 회사가 상장이 된다더라 또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금이 또 제도가 달라져서 더 좋아진다더라 이런 희망적인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4일은 병술일입니다. 청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하루입니다. 화 기운에 해당하는 식상의 고지가 되는 기운이 바로 이날 환경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감목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매출의 상승이 이어지는데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배려나 양보가 이어지고요. 어떤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고 하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본인에게 힘이 생기는 하루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5일 정해일 일요일인데요. 청간에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상관이 자식의 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 아이가 굉장히 활기차고 바빠지고 하루 종일 분주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날이고요. 대체적으로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성이 일요일에 출근하시는 분들께는 좀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쁘고 또 본인을 피로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해속에 있는 감목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작게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전주에 이어서 을목이 임수라고 하는 지장관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고 육친으로는 정인의 지장관입니다. 혼자서 하셔야만 되는 오롯이 외부의 도움 없이 본인이 다 끝까지 해내셔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윗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셔야만 되는 입장이 되시는데 즉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실적을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외롭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첫 번째 날은 29일 신사일입니다. 청간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특히 본인을 빼고 나머지 동료들이 혹은 조직 전체가 가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어떤 기존의 사실을 묵인하고 덮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진실과는 거리가 먼 위법이나 편법을 저질러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 29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히 세상을 속여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1월 30일은 화요일이고 임오일입니다. 청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는 약속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인을 옹호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팬층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뭔가를 받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선물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조언을 듣는다거나 도움이 될 만한 지적인 부분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이제 12월 1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이고 개미일인데요. 청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 날은 여러 가지를 버릴 수가 있는데 일을 이제 버리실 때 이 미날의 상황에 있어서 마무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여유가 있고 또 굉장히 느긋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유를 찾을 수가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들으러 가신다거나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되는 시간의 흐름을 타면 그냥 마무리가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 12월 2일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갑신일이고요. 청간에는 겁지어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어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이 됩니다. 우선 이 날은 주변 사람들과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간단한 일조차 나에게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본인이 직접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을 을목일간 분들께 일이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이 스트레스가 좀 심한 날입니다. 내 일이 아닌데 내게 넘어온다는 뜻이죠. 내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일 금요일 을료일 보겠습니다.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평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서 어떤 변수,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주변에서 나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 관계가 갑자기 달라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뒤통수를 받는 배신을 당할 수 있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유날에 걸렸기 때문에 을목분들께는 주변 사람들과 뜻을 달리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내가 그곳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에 관련된 일도 이 날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4일 보겠습니다. 병술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정간에는 상관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식상의 창고가 되는 이 환경이 들어왔고요. 을목분들께는 오히려 정신적으로 집중하시기는 좋아지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라든가 느긋하게, 진득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일 특히 시험이 만약에 이날이 있다면 시험이나 면접이 걸렸을 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간을 두고 좀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5일입니다. 정의일이고 청간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또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독서를 한다거나 지적인 능력을 하시기는 아주 좋고요. 특히 예술활동 작품도 하시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나를 떨어뜨리기보다는 나를 도와주는 흐름입니다. 외부에 도움이 들어오고 그런데 컨디션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힘이 약한 날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움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정의 에너지가 이 해일에 이렇게 놓였기 때문에 돋보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매력 자체가 이렇게 상승하는 날이 될 수가 있고요. 일요일에는 어떤 새로운 조직에 가시게 된다면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으로 가시게 되었을 때 인기가 높아지는 날입니다. 이제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병화일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전주에 이어서 병화가 지정관 중에서 임수라고 하는 이 청관 에너지를 만나게 되는데 평관의 육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병화분들은 전주에 이어서 계속 막혔던 일들이 풀리는 쪽으로 해결이 되시는 방향이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뭘 더 사볼까? 라고 해서 쇼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단계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첫 번째 날짜인 11월 29일 보겠습니다. 신사일입니다. 청관에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비견의 지지 에너지가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우선 이렇게 되는 상황에 이 신사일은 병화분들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또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집중이 잘 되고 그리고 막힘이 없습니다. 전주에 택배가 오지 않았다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 있다거나 누군가와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 그런다면 그 갈등에 대한 오해도 이 월요일에 풀립니다. 그럼 30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임오일이고 청관에는 편관이 지지로서는 겁제가 들어왔고요.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일을 하시다가 에너지가 굉장히 좀 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금 과하게 하신다거나 태도라던가 액션이 이제 좀 과해서 사소한 부분에서 작업 도중 부상이 생긴다거나 택배를 분해를 하다가 칼에 잠깐 베인다거나 아니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편관이 또 자식도 되거든요. 내 아이와 어떤 말다툼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 중에서 항상 VIP에 해당하는 손님들 이 손님들과 약간 신경전을 벌인다거나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양보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 30일에는 그리고 하시던 일 자체에서는 내 액션이 과해지지 않도록 힘 조절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다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손해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힘 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날이에요. 그러면 12월 1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개미일이고요. 청관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인성의 고지가 되는 환경이 들어왔고요. 병화분들은 이날 또 수요일이 주중 이제 세 번째 날인데 하시는 일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남성분들은 내 자식에게 기댈 수가 있고 또 도움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도움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편법이나 위법은 이날 통하지 않습니다. 요행을 바란다. 그러면 이날 그 요행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줘서 어떤 과정을 쉽게 통과하겠다. 역시 안 될 말입니다. 마무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인성의 고지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셔야 이 날 자체가 이제 식료수를 열어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잘해 주셔야만 뒤탈이 없고요. 그리고 직장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을 그동안 끊임없이 괴롭혔던 상사라던가 윗사람이 드디어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2일 목요일 갑신일 보겠습니다. 청관에는 편인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온 날이고요.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학업이라던가 계약이라던가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풀리지 않고 어떤 전산장애를 겪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만 하수도가 잘 안 돼요. 물이 갑자기 끊겼다거나 통신장애가 있다거나 수도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물과 관련된 이게 임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월 3일 금요일은 을요일인데요. 청관에는 정인이 지지로서는 정제가 들어온 날이고요.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약속이 갑자기 멈춥니다. 약속의 지체, 지연 혹은 아예 그냥 취소가 되거나 판매를 했던 물건이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고장소에 물건을 팔았는데 진품인 줄 알고 판매를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걸 구매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품의 가치가 가품이더라.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가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던 지식 지식이나 어떤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도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만들었던 나의 작업물 결과가 이제 형편없어서서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12월 3일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4일 토요일은 병술일이고요. 청관에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그리고 임묘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이 날 자체도 아이디어나 또 집중력, 건강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으슬으슬 아플 수가 있고 아니면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술일 자체가 그리고 이상한 경쟁의식 같은 것이 발복이 될 수 있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정화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날 12월 5일 보겠습니다. 정의일이고 청관에는 겁제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평관이 들어왔고요.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별을 하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과 드디어 뜻을 달리해서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장사를 하시는 상과 거리에서 내가 이제 분리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직을 결심하실 수 있는 혹은 하시는 일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어차피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떠나는 준비를 본격적으로 12월 5일에 하시게 됩니다. 짐을 싸서 해외를 가시는 준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월요일부터 출근 준비를 하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정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정화일관도 임수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요. 정관에너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정화가 그동안 정화일관분들께서 해야되는 본인의 위치, 포지션에 걸맞는 상황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이것저것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할 수가 있고 어떤 걸 해야 되지 라고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이 주간에 계속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안 했던 일 안 했던 것을 새롭게 자꾸 일을 이것저것 버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아무 문제없이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 정말 모범생 스타일이었다면 일탈을 시도를 할 수 있는 주간입니다. 내 아이가 정화일관이다. 그러면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 해놓고 뭔가 이제 또 다른 어떤 일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잠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날짜인 29일 신사일 보겠습니다. 청관에는 편제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목소리가 커지고요. 본인의 목소리를 키우면서 좀 과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납게 보일 수도 있고 외부 사람들에게 혹은 태도나 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직원을 잘하는 스타일인 분들 특히 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날카롭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힘 조절이 필요하신 상황이고요. 업무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지만 아무래도 정화분들께서 좀 깐깐한 스타일 분들 좀 많아요. 일도 잘하시고 오밀조밀하시고 지혜롭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 성향이 큰 분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타인에게 그만큼의 상처를 주시거나 아니면 섭섭하게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힘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11월 30일은 임오일입니다. 청간에는 정관이 그리고 지지로서는 비견이 들어왔고요.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하시는 일도 잘 되고 주변 사람들과 타협도 아주 잘 됩니다. 협업도 잘 되고 나만 일이 잘 되는 것이나 다 잘 되는데 단 소유욕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이 소유욕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나와의 상대방에 대한 교제 중인 상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업무 파트 욕심이 과하게 생길 수가 있고 이 집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소유욕에 대한 집착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이 나만큼 일을 못하더라도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나도 그만큼의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유학에 넘어가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12월 1일 수요일은 개미일입니다. 청간에는 평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굉장히 의욕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일을 벌이는 날이 바로 이 수요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스터디 모임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또 그와 동시에 스터디 모임 끝나고 나서 친구랑 무리하게 또 밤늦게 커피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내일 봐도 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SNS 활동에는 내가 이것저것 다 한다는 것을 다 오픈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막 뿌려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씩 일을 좀 줄여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스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2일입니다. 12월 2일 갑신일인데요. 청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역시 또 임수정관을 품고 있죠. 그래서 12월 2일에는 뜻하지 않게 미혼분들 같은 경우는 사랑에 빠진다거나 어떤 집착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홀릭 내가 거기에 탐닉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탐닉 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쇼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만에 일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목요일에 자 그럼 이제 3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을료일이고 정간에는 편인이 그리고 지지로서는 편제가 들어왔고요.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 일탈에 이어서 이 3일 금요일은 약속이 아주 왕성하고 나에게 들어오는 연락도 많아집니다. 근데 그 결과가 그다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실속이 떨어지는 약속들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바짝 잡고 집중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이 시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 시험은 그냥 밤에 한번 몰아치기로 보고 지금 난 친구를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또 저녁 식사를 하고 유흥을 즐기러 가버리는 불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룩이면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유혹을 떨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혹을 유혹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병술일이라서 청간에 겁제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내게 끊임없이 들어와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계속 따라다녀야 되고 그 사람들의 친절에 감동하고 그 사람들의 호의에 내 마음이 막 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내 이야기 같고 별로 의심이 또 안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끌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그 사람에게 휘둘리고 그래서 수리일 이 토요일 같은 날에는 무리하게 약속을 잡지 마시고 어느 정도 관계 개선과 거리 두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역시 실속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 다음 시별 5일은 정예일입니다. 청관에는 비견이 지지에서는 정관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또 정인인성인 감목이 따라서 들어오죠. 정화가 태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뜬그름 잡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이야기들이라서 꼬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유혹 이런 것들이 목, 금, 토, 일 이렇게 계속 이어지네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전주에 이어서 무토가 계속 임수라고 하는 이 에너지의 즉 편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새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이별을 하시는 과거 청산의 흐름이 생기겠죠. 그 첫 번째 날로서 신사일이 11월 29일인데요. 청간에는 상관의 에너지가 지지해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건럭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본인만 이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그리고 끊임없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상황이고 부하 직원도 아주 능력을 뽐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수 이런 것들도 거의 하지 않고요. 쉴 수가 없는 날이네요. 이제 30일 화요일은 이모일입니다. 청간에는 편제의 에너지가 지지해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발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실적도 아주 높고 그리고 무토 분들 중에서 특히 신강한데 신약신강은 참 멤버십 제도에서 들어주세요. 실적이 실적이 높다 라는 말에서 제가 좀 끄집어낼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이모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본인의 에너지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높아집니다. 만약에 연예인이다. 내가 지금 무토일을 가는데 연예인이다 그러면 30일에 각 CF 같은 것도 제한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12월 1일은 수요일 개미일입니다. 청간에는 정제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환경지 자체가 관성이 모고의 창고입니다. 광고지 환경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쇠지 환경에 무토가 개미일에 놓이게 되는 부분이라서 활동의 활동 영역에서 내가 나서지 않아도 도움이 들어와요. 주변의 어떤 혜택 그리고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조직의 혜택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소속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속의 이득을 누릴 수가 있는 날입니다. 아무 어떤 노력을 하시지 않아도 브랜드 네이밍 이런 혜택을 톡톡히 보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을 하시다가 어떤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본인의 명함이나 아니면 이제 입고 있는 유니폼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2일은 갑신일인데 청간에서는 평관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환경으로는 무토가 병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월, 화, 수가 큰 노력 없이도 본인이 매력이 빛나고 일이 잘 풀렸던 이렇게 3일이 이어졌다 그런다면 이제 신유술로 이 목금토가 운이 이어질 텐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제쳐놓고 내 일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맙다는 말을 못 듣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희생 어떤 헌신 여기 이제 가깝게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사비를 털어서 쓰게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금이 아니라 회사 돈이나 회사 카드로 밥을 사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사준다 식사를 사준다 업무 시간 중에 있는 일인데 그냥 내가 귀찮아서 사비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손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12월 3일 을료일인데 정관의 에너지가 그리고 청관이 들어왔고 이제 지지의 에너지에서 상관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우선은 정관의 빛을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토분들은 어떤 의견을 무시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캔슬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문의 캔슬 본인의 올렸던 기한의 캔슬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것에 찔린다거나 또는 방해가 크게 들어옵니다. 누가 이제 우리 가게에서 다른 쪽 가게에 물을 공급하는 예를 들어 횟집인데 그 다음에 누가 호수를 잘랐어요. 아니면 누가 장난으로 스위치를 내려서 전기가 차단이 된다거나 이런 방해나 차단이 생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에 그 다음 4일은 토요일이고 병술일인데 청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고 있던 사람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낙하산으로 회사에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그동안 나를 계속 안팎으로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토요일에 장거리 여행을 떠나셨다거나 어디 큰 볼일이 있어서 입원을 하셨다거나 나를 보호해 주고 있는 보호막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입원을 하셨다거나 할머니께서 어디 큰 볼일이 있어서 몇 주 동안 자리를 비우시는 게 첫날이 이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고 있는 보호자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약속이라던가 또 중요한 일들이 계속 지체지연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5일은 정의일이고요. 청간회는 정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고 절지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것저것 하려고 일요일에 여러가지 일을 벌였는데 일 자체는 버려놨는데 일 자체만 버리면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 그게 일요일의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일주일 동안의 운을 쭉 살펴보게 됐는데 결국은 흐름 자체가 월, 화, 수는 편안하고 여기까지는 편안하고 목, 금, 토, 일에서 준비 과정이 끝나자마자 짧은 준비기간 이후에 새로운 장소로 내가 기존 것을 정리하고 갈아타는 변환 또는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해석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전주의 이어서 기토분들은 임수라고 하는 정제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분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구설수라던가 시선집중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분들은 좋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는 빼놓으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좀 더 정확한 해석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날입니다. 29일 신사일 월요일입니다. 청간회나 식신이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고요.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아이디어가 아주 주변에 빛을 바라는 상황이 월요일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근데 상사를 이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항심도도 같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힘조절이 더 필요한 날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식상이 자식운이 또 되죠. 내 아이가 왕상한 활동을 벌일 수가 있고 이날 발언권이 자식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30일은 이모일이고 청간에는 정제가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기토에게는 건럭제 노인은 환경지가 되고요. 이날 역시 활동이나 또 움직이는 부분 계약을 맺는다거나 거래를 한다거나 매출을 올린 데는 거의 방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해가 없습니다. 또 본인의 발언에 힘이 생깁니다. 모두가 본인의 의견에 집중을 해줍니다.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 12월 1일 수요일은 개미일이라서 청간의 편제가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고요. 관대지 환경에 이렇게 놓입니다. 음간에게 놓인 관대지 환경이기 때문에 활동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랜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평상시 하지 않았던 명예를 올릴 수 있는 하루인데 목에 즉 관고지 환경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도 해주고 협업도 잘 되는 하루이고요. 직장에서의 평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거의 하지 않고 의욕이 굉장히 넘치는 상황인데 단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타인에게 말로서 상처를 준다거나 너무 과하게 선을 넘지 않도록 이 부분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12월 2일 갑신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정관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하시는 일에서 상사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기보다는 내가 잇속을 차리고 나의 실속을 챙긴다고 발을 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끝까지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적당히 하다가 내 일을 떠넘긴다거나 아니면 사실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일부 데이터를 누락을 시킨다거나 다음 분기 때 이거는 이야기해야지라고 그냥 묻어두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나쁘게 말씀드리자면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12월 3일 보겠습니다. 을료일인데 청관에는 평관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금요일은 금요일은 우선 그다지 달갑지 않은 직장에서 나에게 취직 연락이나 이직 연락이 올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서 부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까 말까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유라는 글자의 속성으로 보았을 때는 실속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4일이죠. 토요일 병술일 정인이 청관에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왔고요. 양지 환경의 기토가 놓입니다. 수동적으로 대처하셔도 되고요. 느긋해지고 여유가 있는 하루입니다. 토요일 자체가 그래서 안 하시던 쇼핑도 하실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또는 음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술일이다 보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이제 겁제의 환경지거든요. 전혀 가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장소로 한번 방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5일은 정예일이고요. 편인이 청관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놓입니다. 내 윗사람 혹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 이런 분들께서 본인에게 간단한 일도 넘겨서 부탁이나 청탁이 들어올 수 있고요. 아니면 학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학생분들 일요일에 어떤 중요한 시험을 두고 있었다 그러면 이날 집중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 안일하게 대처하셔가지고 시험 장소에 늦는다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과 그 분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요일에 스케줄이 꼬인다거나 약속이 꼬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침에 뭔가 해보시려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신청을 많이 해놨어요. 수강신청을 많이 해놨는데 오후에 결국 한두 개를 너무 벅차서 취소하시게 되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본 해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경금이 계속해서 임수의 이 식신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과정은 다소 소란스러울 수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명예나 실적 그리고 또 일종의 유명세를 치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신으로 인해서 경금을 씻어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날인 신사일 29일을 보겠습니다. 청관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경금을 찾아다니고 경금을 피로로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그것이 고달프게 도 다가오겠지만 일부분들은 또 그런 인기를 기다려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약속도 많이 잡힐 수가 있고 전화기에 계속 메시지가 날아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꽤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소수에 있어서는 그 다음 30일 화요일은 임오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을 수가 있고요. 내 부하 직원이 드디어 자신의 길을 따라서 자신의 꿈을 찾아서 내 사무실에서 분업을 해서 나가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게 바로 화요일입니다. 드디어 누군가를 졸업을 시키는 거죠. 윗사람을 졸업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아랫사람 내가 키워온 사람을 졸업을 시키는 운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한 과정을 크게 졸업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12월 1일 수요일 개밀 보겠습니다. 청간이나 상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경금분들은 뭔가 잘해보려고 의욕을 부리다가 뜻하지 않은 실수나 말실수를 포함한 태도의 실언 실책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날입니다. 힘조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실수가 일어나기만 기다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변에 이제 12월 2일 목요일 갑신일은요. 청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 내가 그동안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고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이 드디어 골목할 골목할 성장을 일으키고 실적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실적 결과 결과물 성적 이런 것들이 좋은 성적을 내주는 상황이 12월 2일 입니다. 그 다음 12월 3일은 을요일 입니다. 청간에 정재가 지지해서는 겁재가 들어오는 날이고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상황인데 윤활이 되다 보니까 두 개로 쪼개지는 상황인데요. 휘어지는 상황 즉 일진 자체가 오전 오후도 저녁이 된다 그러면 아침에는 분명히 하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점심 저녁으로 가면서 두 갈래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처세술을 쓰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나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거나 그래서 결국 그 목표 목적 자체는 이루어져요. 목적은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다친다거나 상처를 입는다거나 마음이 좀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말입니다. 12월 4일 병술일이고요. 정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술도 속에 또 인호술 운동을 하고 정화운동을 하고 있죠. 관에 운동을 하고 있고 관고지가 됩니다. 경건분들은 쇠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인데요. 본인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날은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의도치 않게 내가 처음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2월 5일 정해일입니다. 청간에는 정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이렇게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누군가에게 오롯하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모조리 다 기증하거나 기부하거나 혹은 보살펴줘야 되는 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간병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픈 사람을 간병하는 부분도 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이 내 아이가 이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내가 이제 막 잠자리를 봐주고 또 머리에 손도 얹어주고 얼음찜질도 해주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해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금일관도 임수라고 하는 이 상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신금에게는 도움이 되는 유리한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명예라던가 또 기회가 일어날 수가 있겠고 한눈을 파는 분들도 일부 계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교제 중이신 분들 또 이성적인 한눈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손을 뻗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즉 유혹도 많아집니다. 이제 첫 번째 날짜 신사에 보겠습니다. 청관에는 비견이 그리고 지지로서는 정관이 들어왔고요. 신금이 사지 환경에 누이는 상황입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이 사 속에도 또 경금이 들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어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쟁심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컨디션이나 또 기분 자체가 많이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잠해지는 거죠. 심적으로는 심적으로는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30일 화요일은 이모일입니다. 청관에는 상관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평관이 들어왔고요.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신금 분들께 화요일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난제를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희생이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거죠. 그 다음 12월 1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이고 개미일입니다. 청관에는 식신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고요.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내 부하직원에게 내가 내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미 속에 열기인 정화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적인 도움을 받아요. 즉 부하직원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나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 1일에는 12월 1일에는 나서지 말 것 그 다음 12월 2일은 갑신일인데 성관에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활동 자체가 굉장히 폭발성을 가지고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한 걸음 그냥 걷기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막 한호를 지르는 상황인 거죠. 즉 조직에서는 그동안 신권분들이 계속 위축이 되어 있었다고 그런다면 이날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힘이 생기고 회의 시간에도 목요일에 어떤 안건을 내신다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두 집중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 다음 12월 3일은 을료일입니다. 편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신근분들은 이날에 욕심이 생기고요. 사실 해보지 않았던 부분까지 멀리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이 금요일에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일 12월 4일 병술일은 청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인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 얘기도 굉장히 잘하실 수 있는 토요일이고 그리고 토요일 일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남편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 직장 관계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이게 또 관고지예요. 이 토요일의 환경지 자체가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계획을 하시고 또 추진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관대지 환경에서는 음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완벽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고 온라인 장사던 오퍼라인 장사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토요일에 참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1월 5일에 정의일인데 편관이 청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근분들은 과거의 일 때문에 내가 들키지 말아야 되는 가족에게 들통이 된다거나 어떤 사실을 감추고 있고 덮었던 사실들 그리고 또 거짓말을 했었던 상황들이 드러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 이제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제거든요. 착하게 살아왔던 상관은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솔직했던 사람들 가식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일부 속임이 있었거나 계속 끊임없이 또 덮기만 했던 일들은 이 일요일에 크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해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지장간의 같은 비견인 임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대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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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결과 방해가 없는 상황이 계속 일주일간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날로서 29일 신사일은 청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하루인데요. 이 변화라는 것은 내 윗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금을 끌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인을 가지고 와요. 즉 문서원을 끌고 와서 장기적으로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이권이나 이득도 함께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학생 직장인 사업자 모두에게 그렇게 이 월요일이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방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라는 글자 자체가 임수분들께는 천일긴 글자이기도 하죠. 그 다음 11월 30일은 임오일입니다.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왔고 퇴직 환경에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30일은 무난하고 주변 직장인이나 동료나 동업자나 가족 친구들이 나에게 기대는 상황입니다. 의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를 해주고 위안을 해주는 상담가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12월 1일 수요일은 개미일인데 청간에는 겁제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임수분들께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날이 임수일관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려와 친절을 받게 되고 미 자체가 식상의 고지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라든가 본인의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참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고 결과도 좋고요.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께도 기회가 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주변 분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끌어내고 나의 자리를 이끌어내고 나에게 어떤 사례를 소개를 해준다거나 개미의 이 기둥의 힘답게 크게 애써지 않아도 감나무에서 마치 감이 떨어져서 저절로 복을 얻는 것처럼 공돈 어떤 선물을 받는 운도 있습니다. 이제 12월 2일 갑신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청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직장 같은 경우는 내 부하직원으로 한 사람이 더 들어오는 일손이 더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한번 더 이렇게 늘리게 된다거나 마리수 자체를 아니면 자신이 직업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에요. 무기가 늘어나거나 식구가 늘어난다거나 환경이 굉장히 개선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계속 추웠어요. 그런데 이 12월 2일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화장실이 더 보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12월 3일은 을료일이라서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뜻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의 비밀을 내가 이제 엿듣게 된다거나 아니면 또 알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U라는 글자 자체가 입을 뜻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입이라는 것은 소문을 옮겨 다니는 상황이죠. 누군가에게 이걸 설득하는 과정 또는 교육을 하게 되는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로 내가 어떤 제3자를 설득을 한다거나 또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주주들을 설득하러 다닌다거나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12월 4일은 병술일인데 청간에 편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재고지의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사실 반갑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이 12월 4일에 병임이 서로 만나게 돼서 서로 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이고 또 정제가 이 술 속에서 인호술 운동을 하면서 열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소모가 되는 흐름이 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참 좋아요.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너무 열의가 넘치고 너무 잘해보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일부 불편한 부분 주변인을 불편하게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실수가 일어난다거나 태도에 무리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5일은 정의일인데 청간에는 정제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이 해수 수술기도도 관목이 들어있죠. 관목은 바로 식신이고요. 그래서 정도를 닦아왔던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시험 결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오디션을 본다 그러면 일요일에 오디션 결과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 해는 해자축을 열어주는 상황이라서 경쟁을 더 불러오게 됩니다. 이 관문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일요일에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테스트를 거치게 됐는데 그 테스트가 1차, 2차, 3차 최종 관문인 줄 알았더니 더 높은 관문이 생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본인의 가파른 모험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관입니다. 개수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전주에 이어서 개수일관 분들도 임수라고 하는 겁제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귀찮은 간섭들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일부 좀 어려운 일들이 예상이 돼요. 웬만하면 거리두기 그리고 되도록 사람들과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29일 신사일인데요. 청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퇴직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상황인데 이 월요일부터 출근하시게 되면 활동을 계속 제약을 받는 방해들이 많이 생겨요. 방해 또 간섭 특히 위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일을 계속 흘러갈 텐데 11월 30일이 임오일입니다. 겁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결국 내가 주변 사람들을 떠난다거나 분리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상사가 떠날 수도 있겠지만 내 동료가 내가 태사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히려 내 주변의 동료가 나를 떠나는 동료와의 이별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크게 의지해왔던 사람 내가 의지해왔던 의지처와 작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든터랑 이제 작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당 업종 자체를 정리하시는 수순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설수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데 12월 1일의 상황을 보면 개미일이기 때문에 청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지해선은 편관이 들어왔는데요. 이날 이제 임묘지위 환경이거든요. 개수에게는 그리고 식상의 고지가 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생계와 관련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생계와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이분들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다운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건강이 나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지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벌금통제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월세가 제때 납부가 되지 못해서 힘이 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비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문제가 끌고 와지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 미토 속에는 편제에 해당하는 정화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식신에 해당하는 을목도 같이 넘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계 불안 또 걱정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12월 1일에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2일 목요일은 갑신일인데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불안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4개 4개에 있어서 성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변 능력도 되고요. 이 대변 능력 자체가 개술관분들이 묶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참아야 하는 상황 즉 목요일에는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좋은 부분이 있다면 함부로 일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을성을 계속 이날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른 일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천천히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일단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 12월 3일은 을료일인데 식신이 청관에 떴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떴습니다.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날은 금생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손을 떠난 문서 과거의 문서 내가 잊었던 과거의 약속했던 일 약속 또는 과거의 어떤 거래 세금계산서 관련이라던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이라던가 어떤 소득세라던가 세금과 관련된 상황들이 이유가 또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현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과하게 나왔다거나 아니면 추가금액이 요청이 되는 상황이라던가 기간에 방문을 해봐야 되는 상황 기간에 지지를 얻어야 되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4일은 병술일인데 청관에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쇄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것도 정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재화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지금 계속 주중에 끌고 왔던 문제들 병술일에 일괄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떤 커뮤니티에서 조언을 듣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본인의 부모님과 현명한 윗사람들 나에게 있어서 상사 연장자 이분들과 좋은 합의점을 도출을 해내서 내가 나서지 않아도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날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5일은 정의일인데 청관에는 편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의 개수가 놓입니다. 매출의 성장이 있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 조금 멀리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정의의 해가 해속에도 갑이 있고 양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개수분들께는 일요일에 굉장한 에너지 소모가 있어요. 친척분들한테 불려다닌다거나 집에 좀 쉬고 싶은데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이리저리 계속 불려다니고 내가 왕성하게 활발을 해야만 되는 외적인 일들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쉬시는 것이 좋고 외출을 하지 말고 약속도 취소를 하시고 자신의 몸을 가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마디로 이기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핸드폰을 꺼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 사정이 있었다라고 둘러대시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주실 겁니다. 어쨌든 주간의 흐름을 보면 지저분하고 귀찮은 간섭들이 많이 이어집니다. 해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